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의 입신간증 제4편입니다. 몇 달 전 나는 눈에 부스럼이 나고 너무 아파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고 다만 기도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이와 같이 기도하여 몇 분이 지나자 연계가 열리며 많은 성도와 천사들이 내 지위를 둘렀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는 아픈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전신경이 그리로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성도들과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당신들은 누구신지 이름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때 한 성도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새 이름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그 받은 자의 외에는 아무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각기 다른 시대, 다른 지역에서 죽게 봉사하던 자들입니다. 아무도 우리 이름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아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의 이름을 듣고 큰 것으로 생각하여 죽게 돌려야 할 영광을 우리에게 돌릴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끌어올려 천국에 인도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조와 사랑의 교제를 하며 주를 찬미하고 노래합니다. 이것이 진실로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나는 두 번째로 질문하였습니다. 하늘에서 가장 높은 곳에 사는 천사와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십니까? 만약 본다면 어떤 모양, 어떤 상태로 나타내십니까? 성도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각 사람의 영적 진보와 등급은 각 사람의 하나님을 알고 또 느낄 수 있는 도수에 따라 규정되는 것으로써 그리스도께서도 각 사람의 영적 광위와 수용량에 따라 자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만일 주께서 영의 세계의 약고 어두운 데에 있는 자에게 높은 곳에 있는 자에게와 같은 영광으로 나타나신다면 그들은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각 사람의 영적 진보의 상태와 빛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따라 그 영광을 나타내시면 조절하십니다. 나는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천국에서 각양 계급 간에 떨어져 있는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이 계급에 있는 사람이 저 계급에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때 성도의 한 사람의 나에게 대답하였습니다. 각 사람의 사는 곳은 그 영혼의 영적 발달에 적당한 계급에 따라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은 다른 범위의 계급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낮은 곳에 내려오고자 할 때는 그들에게 일종의 영의 가림이 있습니다. 낮은 곳에서 사는 자들에게 발사하는 광채를 낫게 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 사는 자로 하여금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얕은 계급에서 높은 데로 가는 자도 일종의 영적 가림에 있어서 높은 곳의 빛과 영광을 견딜 수 있도록 합니다. 천국에서는 거리 관념이 없습니다. 누구나 어느 곳에 가려고 생각하면 그 즉시로 그것에 도착하게 됩니다. 천국에서는 만약 사람이 다른 지역에 있는 한송도를 보기 원하면 그 순간 자기가 그곳에 나타나든지 아니면 멀리 있는 그가 앞에 오게 됩니다. 거리는 물질 세계에서만 느끼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완전하게 지으셨다면 폭 좋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사람은 결코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이고 죄 때문에 이와 같은 많은 비극과 고통이 세상에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각종 본내맥에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늘의 최고층에서 온 그곳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송도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계와 같이 짓지 않고 항성이나 유성같이 일정한 궤도 밖으로 이탈할 수 없는 운명적인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 자신과 같이 이해력과 겨루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유행위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인간은 다른 피조물보다 뛰어난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자유행위자로 짐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별은 알지도 못하고 감각도 없이 무한의 공간을 일정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유행위자로 창조되었으므로 혼 없는 종류의 완전가는 판이한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완전은 사실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노예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선택이 아니라 강요된 것이므로 그것을 행해도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돌이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백성은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친히 사람이 되시고 그들을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정도로 놀랄만한 사랑인 것은 영원전부터 숨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호무에 복종하고 있는 인간과 만물을 구하기 위하여 스스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일로 말미암아 그 중심을 인간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그 무한에는 영원히 나타나지 못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각 사람의 영적 진보의 상태와 빛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따라 그 영광을 조절하여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은 계급에 있는 자들의 빛과 낮은 계급에 있는 자들의 빛의 영광이 다르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자유행위자로 지으셨으니 우리의 의지를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득 채우는 일에 전심절려가여 주님의 밝은 빛을 보고 밝은 빛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